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부터 1회 실기 모의고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솔직히 합격해서 기분이 좋습니다 아 이거 정말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강좌를 다 내려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어제 시험 풀어갈 때 우리 학생들이 선생님 꼭 합격하세요 화이팅 해줄게요 그걸로 인해서 합격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우리 울산공업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감사합니다 건축과 화이팅 자 선생님이 먼저 굴삭기를 6회를 풀어봤어요 한 번도 30년씩 이상 못 갔습니다 와 이거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거는 기계예요 사실 내 주위의 선생님들이 계속 문제를 내보니까 다 틀려요 왜 이거 운전면허가 달라요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면 다 됩니다 왜 탈린거는 맨날 탈려요 그만 합시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책을 살 수 없다 그래도 여러분들 이 동영상 보면 100% 합격한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DJ 기관의 점화 방법으로 오른 것은 자 DJ 기관의 점화 방법은 자기 착각 자 선생님 공부하는 방식의 얘기 알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냥 무작정 모의고사를 다 풀어보세요 그리고 털린거는 놔두세요 보지 마세요 또 두번째 모의고사 또 보세요 세번째 모의고사 또 보세요 점수가 점점점 올라갈 겁니다 처음에 30개 맞다가 31개 맞고 32개 점점 올라갈 겁니다 왜 분명히 여러분 매기면서 한 번 살짝 봤거든요 이게 우리의 생각하고 있는 단기 기획이에요 머릿속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나중에 100% 외워지지 않지만 그래도 머릿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점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의고사 다 풀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른 볼펜 스승의 파란색으로 했어요 파란색 볼펜으로 한번 보고 어 이 문제 여러 번 나왔는데 그런 건 이렇게 별페를 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는 시험 전날 또는 시험치기 전에 한 30분 동안만 보세요 털린 것만 보세요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별페를 다쳤죠 자 시험장에 입실했죠 약 5분 정도 10분 정도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 빨리 어떻게 별표 친 것만 보고 넘어가세요 그러면 100% 합격합니다 왜 사람의 머리는 단기 기획이 작동하면 최소한 2 30분 동안은 그 흔적이 남습니다 그거 안병이 일어났네요 그거 당연한 여러분의 정신 그거 박사학의 논문에 있습니다 자 디제이기의 저만 보면 자기 착하다 어 여러 번 나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고요 자 벨브 간격이 작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벨브 간격이 작았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럼 어떻게 실화가 일어날 수 있다 여러 번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10번 오일의 작용이 아닌 것은 오일 제어 작용 오일 제어 작용 자 윤활류의 육대 기능 이건 알고 지나가겠습니다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마멸방지 작용 밀봉 즉 기밀 작용 냉각 작용까지 있더라고요 방청 오일 작용 세척 작용 응력 분산 작용 아시겠죠 자 우수시에서 맞았지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자 사행정 육실리더 기관의 폭풀에서는 1 5 3 2 6 1 5 3 6 2 4 1 5 3 6 2 4 알겠죠 자 시시가 안 나왔어요 우수시가 나왔습니다 자 13번 자 방향 지시 등등 지시 등등 한쪽이 빠르게 전멸하고 있을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된다 뭐다 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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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축전지 터미널의 식비법 이것도 시험 문제에 여러 번 나오더라고요 축전지 터미널의 양극은 굵고 브라스크은 굵고 빨간색 은극은 얇고 금정색 터미널의 육실론은 구분할 수 없습니다 자 축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액이 자연 감소된 축전지의 증후 증류수를 보충하면 된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자 21번입니다 이거 선생님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자 지게차의 하물 운반 작업 방법으로 가장 옳은 것은 마스터를 뒤로 약 4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한다 자 지게차의 하물 운반 시 포크는 포크 짝대기 포크 포크 그거는 바닥에서 20에서 30cm 정도 높이 올리고요 마스터를 약 4도 정도 경사시켜서 운반합니다 앞으로 안 쏘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차량을 앞에서 보았을 때 알 수 있는 앞바퀴 정렬 요소는 앞바퀴 정렬 요소는 자 여러분들 선생님 왜 이걸 쳤냐면 그걸 아셔야 돼요 지게차 구속 요소는 확실히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책에 어떤 책에도 그림이 있습니다 인터넷에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알고 들어가요 이게 어떤 부위라는 건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앞바퀴 정렬 요소 캠버 앞바퀴를 앞에서 보았을 때 타이어의 중심선과 수직선이 이루어오는 각 앞바퀴 앞에서 보았을 때 킹핀 경사관 앞바퀴 앞에서 보았을 때 수직선과 킹핀 중심선이 이루어오는 각 자 캐스터 앞바퀴을 옆에서 보았을 때 토인 앞바퀴 위에서 보았을 때 따라서 이런 거는 당연히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캠버하고 킹핀 경사가 아시겠죠 자 건설기계 등록 번호표가 06-6543이다 이건 뭐다 이거는 시험들이 안 나왔지만 여러 번 나왔습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는 06은 덤프트럭 자 511번부터 8999번까지 영업용입니다 자 건설기계 등록번호표에 표시되는 거는 앞번호 두 자리는 기종 굴삭기는 02가 나옵니다 용도는 변호 뒤에 4자리 자가용은 1001번부터 5000번부터 낮은거 영업용은 뒤에거 간용은 9000번부터 9999번 이거 외우기 쉽죠 등록관측 어디? 지역에서 합니다 자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할 건설기계 중 최소 기준으로 축중이 몇 톤 이상이면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자 검사소에서 검사를 이것도 선생님이 기억이 가무가무한데 나왔던거 같기도 하고 여러분도 나온거 같아요 알고갑시다 자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하는 건설기계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스트럭 자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자 자체중량은 40톤 이상 축중량은 10톤 이상 너비는 2.5m 이상 최고 소속이 35km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건설기계도 출장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축중이 몇 톤 10톤 이상입니다 와 운전면허 짓단지 오래됐나봐요 선생님도 이거 틀렸네요 도로교통법상 교통안전표지의 종류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교통안전표지의 규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포지로 되어있다 주의 규제 지시 보조 노면 한번 더 고민하면 됩니다 자 유압장치의 금속가루 또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바르기 시작하는 어쮮물레이터 스트리더 이렇게 알고 지나갑시다 자 유압 해로의 최고 압력을 제어하는 밟으로써 해로 압력 일찍에 유지 유지 렉스 리프 리프 이거 시험 문제도 나왔습니다 지금 선생님 시험 문제 나왔다는 것은 어제 시험 본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지막 시간에 피드백 한번 해드릴게요 자 유압에 의해서 서지압 서지 프레셔를 무엇이냐 서지 오반다 가도하게 발생하는 이상압력의 최대값을 얘기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유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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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린드에 유압 실린드에 순돌리기 순돌리기 현상이 생겼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아닌 것은 자 오일의 공급이 가대해진다 오일의 공급이 가대해진다 이건 아니랍니다 순돌리기 현상이 생기면 공기가 실린드에 혼입되어 피스톤 작동이 불량해지며 오일 공급 부족과 시장이 발생한다 자 사실 1번입니다 여러분들 유압장치에 사용되는 배관의 종류가 있으 아 이거 플라스틱 맞구요 유압장치에 부착되어 있는 오일 오일 탱크의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피스톤 피스톤 로드 이것도 시험지 여러분 나왔습니다 자 53번 가스 용지기에 사용되는 용기의 도색 공료가스 산소하고 아세틸레마 산소로 녹색 아세틸레마 향색 자 한국전래공사의 송전설로의 전압은 시험지 안 나왔는데 그냥 알고 갑시다 765 345 154 아 소수점은 답이 아니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됩니다 자 이거 나왔습니다 도시가스 작업 중 브레이크로 도시가스관을 파손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 거리가 먼 것은 라인마크를 따라가 파손된 가스관과 연결된 가스 배부로 잠그는 것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과는 거리가 뭡니다 자 가스 배관용 폴리에틸렌 간의 특징으로 오르지 않은 것은 도시가스 고압관 왠지 느낌이 나죠 여러분들 이제 문제 푸는 요리가 생깁니다 자 산업재해 조사의 목적이 가장 오른 것은 아 또 앞서 봐보겠습니다 산업재해 조사는 적절한 예방 대책을 수준하기 위한 거고요 건설기계 등록 사업 등록 신청서 서류에 해당되는 것은 건설기계 등록증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지금 1회를 했습니다 1회 선생님 몇 개부터 틀렸죠 39개 자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여러분 책을 못 풀면 그냥 선생님만 계속 반복해서 보세요 왜 나도 사람이고 여러분들 사람이고 내가 머리가 나쁜 건 여러분들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틀린 건 당신도 틀린다 따라서 내가 공부한 건 당신이 공부하면 100% 합격입니다 여기까지 1회 모의고사 마치겠습니다